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김영선을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공개된 뒤에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죠.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북 이번엔 ICBM 도발 역대 최장 86분 비행입니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전해드렸어요. 속보입니다. 조금 전 7시 10분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거 ICBM이에요 라는 얘기까지도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ICBM 속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런데 처음은 아닌데 역대 최장시간 86분 동안이나 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역대 가장 오래 비행을 했다라는 거죠. 오래 비행했다는 얘기가 뭐냐. 멀리 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멀리 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멀리 쏘는 게 그게 기술이죠. 지금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냐가 기술인데 그거를 사실상 기술적으로 한층 높였다라는 게 관측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괴물보다 세진 고체 연료 ICBM 쌌다. 보통 저희가 괴물이라고 얘기를 한 게 화성 17형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때 거보다 더 세진 고체 연료로 된 ICBM을 쐈다. 이 직전에 있었던 18형, 18형도 고체 연료가 고체 연료였었는데 그때보다 더 세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가장 센 괴물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화성 18형, 이 직전 화성 18형보다 좀 더 개량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죠. 조선중앙통신에서 이건 화성 19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답으로 나눠볼 텐데 일단은 이 ICBM, 북한이 쏜 시점도 중요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북미 대선 직전 ICBM 도발. 한미 9년 만에 비핵화 삭제.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요쯤에서 ICBM 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래서 한미 국방 장관이 만든 외교안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얘기가 나온 게 9년 만에 공동 발표한 내용에 비핵화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비핵화가 빠졌다. 다만 핵 개발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저희가 대담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동해상 ICBM 도발. NSC 독자 제재 추가. 우리나라도 긴급 외교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안보 회의를 열었어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북한의 고체 인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예의주시할 겁니다. 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북한이 지금 쉬지 않고 저돌적으로 나오고 있죠.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쓰레기 비하 핑폼 미 막판 표심 요동입니다. 미 대선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미국은 세계의 쓰레기통이다라고 이러면 제가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비난하려다가 실언을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5일이 선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막판 표심의 향배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음 사진기사 볼까요. 이게 다 뭐야 아쉽죠. 마트의 이 카트입니다. 카트가 켜켜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대체 이게 뭐지?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무얼 살라고? 한우, 소고기 살려고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1일이죠. 오늘이 한우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우의 날을 맞아서 농협에서는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는 3일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한우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세일할 때 한우 좀 먹어볼까 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참에 몸보신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는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정대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북한군 곧 투입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한 얘기입니다. 최근 정보로 볼 때 북한군 8000명이 코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며칠 내에 전투에 합류할 거다. 오늘 새벽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를 마친 뒤에 블링컨 장관이 한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최근 정보는 미국의 정보에 따라서도 곧 투입이다라는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민이 자체로 전투에 따라서 전투에 있는 카드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전투에 따라서 문자인 공관계 상품으로 진천의 전투에 잇라집니다. 이 전투에 따라서 온몸의 전투에 대한 할 수는 며칠을 통해서도 중단 СDAV에 300,000 군사인 공관계에 대한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군요는 랄만의 front-line 전면 공관계에 따라서 군사장의 업체들이, Comme사공자의 전투에 들어간다고 물 пс Linth입니다. 산 Nebraska도는 상선이 아프리아, 전투에 대한 연구를, 그리어 하는 응기 nur 일하는 것을 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앞서 나왔던 주장이 뭐였었냐. 북한군이 지난 25일 벌써 교전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이라면서도 오블랭큰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수일 내에, 며칠 내에 곧 북한군이 직접 전투에 투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교수님, 쉽게 생각을 할 때는 투입이 되면 뭐? 파병을 한 건 투입하겠다고 파병한 거 아니야? 투입되면 뭐가 다른 건데 뭐가 다른 겁니까? 투입과 교전의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투입 자체는 이미 10월 8일부터 러시아 본토에 진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들을 실제 전방 부대로 보내서 교전이 언제 벌어졌는지 지금도 블링컨 장관도 얘기했지만 전투에 참전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반론은 계속 교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 미국 국무장관이나 다른 정보통들은 교전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나 정황을 봤을 때 며칠 내 곧 전투에 합류할 거라고 하는 건 전장에 있는데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약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다.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교수님.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파병이 된 것과 전투에 실제 투입이 돼서 교전을 하는 것과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국제사회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파병과 전투, 파병은 전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같은 패키지로 보면 되는데 실제 전투 교전 행위가 사실관계로 확정이 된다. 이러면 국제법상 교전 당사국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는데 러시아와 북한, 우크라이나의 국제전으로 바뀌게 되는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은 같은 연합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같은 연합체계 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고 작년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푸틴을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봤을 때도 김정은에 대해서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지금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교전 참가국이 명실공의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교전에 참여하는 게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교전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지금 국제사회가 다 주시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미정보에 따르면 포병, 무인기 운영, 보병작전 이런 훈련을 다 받았다고 해요. 일단 이 얘기를 봤을 땐 지금 북한군이 상당히 북한군 파병에 있어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영복, 미창호, 신금철, 김정은 측근들 러시아에 갔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사람들, 김영복, 미창호, 신금철, 누구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측근들이라는 거죠. 김정은의 측근들이 러시아에 갔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망원경을 갖고 있는, 여기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런데 이 주변에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신금철. 지금까지 드러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하죠. 신금철 소장, 그리고 두 번째가 김영복. 여기가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리창호, 정찰총국 수장으로 꼽히는 지금 리창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사실 지금 사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게 측근. 그러니까 곁에 딱 붙어있는 사람들인 거죠. 측근인데 이들이 러시아에 갔다, 나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믿는 고위급들을 굉장히 여러 명을 보냈다는 거. 이건 교수님,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 있는 사람이 김영복이 먼저 가 있다고 최초 보도가 나왔었죠. 김영복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이 사람은 폭풍군단이 지금 파병돼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 폭풍군단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만약 폭풍군단이 가 있는 게 맞다고 하면 현지에서 폭풍군단이 러시아의 수용 전개되는 것까지를 관장을 하고 실제 특수전을 할 수 있는 환경 등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리창호 정찰총국장 같은 경우에는 정찰총국이 첩보전, 사이버전 같은 걸 담당하는 것인데 이번에 가서 아마 러시아로부터 드론 전설이나 새로운 첩보전, 전술들을 같이 배우는 역할들 그리고 또 수용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금철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투스타잖아요. 별 두 개인데 북한은 우리구나 하고 체계가 달려 소장이 원스타입니다. 원스타인데 저 사람이 아마 김영복과 리창호가 끝까지 수개월 혹은 1년에 걸쳐서 현장 지휘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김영복과 리창호는 일정한 임무를 마치면 다시 평양으로 기임을 할 거고 아마 신금철이 원스타가 남아가지고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어떤 역할을 할 거냐도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지금 이 사진 있죠. 보이는 이 사진,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냐. 지난 9월 11일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 어떤 특수부대, 폭풍부대, 거기에 시찰을 하러 갔었던 그때 찍힌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그때 9월 11일에 찍혔던 사진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죄다 러시아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할 때 9월 11일에 이미 러시아 파병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이 당시 김정은이 9월 11일에 시찰을 나올 만큼 웬만큼 훈련은 이미 진행이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김정은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한 게 최근 한 2년 상간인데요. 그 2년 상간에 루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뭔가 지원 요청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단계가 있었겠죠. 포탄과 군수물적도 포함해서 인력에 대해서, 특히 인력에 대해서는 건설 인력이 중심이지 않을까 한 2021년에 그렇게 될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그걸 뛰어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복귀해 보면 퍼즐이 좀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다가 2024년도 들어서 6월에 북로 조약, 군사동맹에 준한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실제 병력 파병으로 마음을 굳히고 준비에 들어가서 9월에 파견할 특수작전무련,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시찰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최고 특수정 관련돼서 파병 관련돼서 관련된 군의 총책임자들과 지금 현재 마지막 현지 시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은 러시아의 협상 과정에서의 반대급부, 대가 이런 협상 여부에 따라서 약간 조금 수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10월에 한 번 더 특수작부대 또 현지 지도를 또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8일날부터 실제 병력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때부터 이제 그럼 이미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아마 좀 우리가 추정을 쉽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찍혔던 9월 11일에 이미 북한군은 웬만큼 훈련을 마치고 사실상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었던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조기 투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수년이 된 그래서 10월 초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 겁니다.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치밀하게 좀 준비가 돼 왔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미국, 북한군 우크라 들어가면 시체 가방 담겨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북한군 우크라우라estra 아름다운 여완 얘기 SPEAK 네, 들으셨나요? 다른 거 몰라도 바디백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성 북한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자꾸 러시아 주권 이런 데에 대해서 서방 국가가 공격하고 개입하면 이거 불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호드, 이 미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바디백, 시신 가방, 시체 가방에 담겨서 돌아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제 저희도 얘기를 했었던 게 외교 안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미 대사가 바디백, 시체 가방을 공개적인 안보리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필요한 결정이 뭔가라고 하는 것. 북한이 얘기하는. 북한이 얘기하는 불필요한 결정이 그게 뭔가. 그리고 또 백채널에서 복도에서 나눈 얘기들이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불필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걸 외교 채널들을 통해서 이게 더 추가 파병과 확전,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7차 핵실험이나 ICBM 추가 발사 같은 그런 도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지 이거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미국의 주위엔 차선대사의 반응이 시신 가방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 보면 저 정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추가 파병과 확전,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 경고를 좀 더 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외교적인 단계에서는 가장 좀 자극적이고 좀 센 용어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시체 가방에 담겨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김정은이 그럼 자신의 군사들을 그렇게 현장에 내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 권고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지금 미국 병력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황에 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직접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닌데 확전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외교적인 수준에서는 지금 가장 날선 용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공방전을 벌인 것이죠. 외교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경고는 추가 파병하지 말아라, 확전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지금의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고 북한이 예상하지 못하고 파병을 한 건 아니겠죠. 예상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제 오전 7시 10분 쏘아올렸죠. 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북ICBM 고도 비행시간 역대 최고 미 전역 다탄도 타격 위협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북한이 쏘아올린 이 ICBM, 아까 일면 소개 때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역대 최장시간 비행을 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좀 볼까요? 어제 쏘아올린 거, 여기서는 지금 이 동아일보의 추측헌데 화성 18형의 계량형, 화성 18형 직전에 쌌던 것보다 좀 더 계량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정점 고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를 따져봤더니 여기 쭉 정점 고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 볼게요. 보면 여기서 쭉 올라가서 정점 고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7000km 이상이었을 거다, 여기가. 그리고 비행시간이 1시간 26분, 역대 최장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이 얘기를 한 게 자기들이 밝힌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을 했고 거리로는 1001.2km를 5156초 동안 비행을 했다라고 북한이 직접 밝혔습니다. 맞는 거죠. 우리가 전망한 이 내용이 그대로 맞다라는 겁니다. 7000km 이상 1시간 26분.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오늘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같이 보고 얘기를 해보죠.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영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 방어 침략 행위를 억제하면서 국가 안전을 믿음직스럽게 소화하는 데서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 사명 임무를 맡아 수행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앞에서 살짝 동아일보는 화성 18형보다도 개량이 된 것 같다 정도까지만 나갔었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화성 19형이다. 18형에서 개량이 된 다른 19형이다. 근데 19형이고 20형이고 이것보다 교수님. 저는 약간 섬뜩한 게 최종 완결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종 완결판을 여기 볼까요.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완성이 됐다. 우리가 목표한 바 끝났다라는 얘기인 겁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사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평양에서 출발을 만약 했을 때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그동안 북한이 약간 불투명했습니다. 쏘아 올리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을 해서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냐 이건 아직 좀 물음표현 상태였는데 그걸 지금 완성했다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도 30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확인을 좀 해줬거든요. 그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는 북한도 자신감 있게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 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최근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조들이 아마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종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러시아의 기술들을 조금 가지고 들어와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면 미국 본토를 명실상부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냥 한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게 다탄두 체계입니다. 21년도 6차 당대회에서 밝힌 5대 국방과업 중에 하나가 다탄두 체계를 완성하는 거였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나 올린다 하더라도 후추진체에서 적어도 한 3발 이상의 다탄두가 나가서 예컨대 워싱턴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의 메사추세츠 보스턴 같이 때릴 수 있는 이런 다탄두 체계를 갖췄다고 하는 것 그걸 아마 좀 과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성 19형이라고 지금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살짝 기술이 미흡했었는데 추측한데 추측한데 러시아 기술이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미 간에 북한의 이 발사에 러시아 기술 지원에 징후가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약간 위태위태한 데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북 도발 와중에 한미 SCM 성명서 북 비핵화 9년 만에 빠졌다.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은 꾸준히 나오던 얘기인 거죠. 계속 없으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부 소식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구를 조율하다가 빠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글쎄요. 잘 모르겠는 게 이게 한반도 비핵화 완성이라는 문구가 신경을 많이 안 쓰면 빠질 수 있는 대목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 계속 써왔던 건데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냥 클리셰. 그냥 늘 쓰던 거니까 그냥 당연히 들어갔겠지 하고 안 봤다라고 하면 이것도 큰 업무상 과실이 좀 될 수 있는 거고 예전에 반기문 유엔총장도 외교부 차관 시절에 러시아하고 탄도미사일 조약 관련돼서 문구를 마지막에 확인 안 된 것 때문에 차관 시절에 옷을 벗은 적이 있어요. 만약 실수라고 한다면 따지고 들어가면 아마 조금 크게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의 조류가 바뀐 건 맞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이번 여름에 전당대회 할 때도 전강에서 완전한 비핵화 얘기가 좀 빠지고 그리고 또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건 그런데 사실은 워싱턴에서의 분위기는 옛날부터 북핵 문제를 다룰 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잠정 조치나 중간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명시적인 목표는 늘 규범적인 차원에서 늘 상기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SCM에서 좀 빠진 거는 약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사실상 내용을 한미가 추구하는 내용이 잠정 조치, 중간 조치로서의 핵 동결이나 그리고 핵 군축, 뭐고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는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빠진 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좀 재정고매 필요가 있는 문제죠. 이게 단순히 문구 조정하다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얘기가 좀 더 나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해져라, 네, 보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 김영선 해져라 했다. 공천 지시 보고 없었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의 이 말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영선 해져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절 공천 지시나 보고는 없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오전 9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녹취를 공개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직접 공개한 해당 녹취입니다. 녹취를 좀 듣는 동안 두 분이 나와주셨어요. 김민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는데 김민수 대변인님, 민주당은 이게 공천 개입 증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증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빈약하죠. 빈약하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허술하고 법적인 근거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면 당시에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당선인의 신분이거든요. 이게 공직자에 해당되지가 않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턱대고 지시를 한다거나 특히 공천에 관해서 했을 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야지 맞을 것이고요. 여기에 작은 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를 치러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다 보면 이 도와주셨던 분들, 본인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숱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게 당선인이든 낙선인이든 이 전화들을 다 응대하는 것이 정치계의 갈래이고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당선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분들도 숱하게 많이 있을 텐데 전 절대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정치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립서비스로 아유, 예,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통령 발언 중에서는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에서 말들이 맞네가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이건 정치인의 왕국한 거절 의사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조목조목, 요로요로요로 해서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가 용산 대통령실의 얘기랑 좀 비슷하죠. 용산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다음 기사 볼까요? 용산, 명 씨가 계속 공천을 거론해서 이유는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중요한 내용이 이 통화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하니까 좋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 공관위로부터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고 윤상연 공천관리위원장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당대표된 이준석 대표가 자기 SNS에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어떤 글이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이 9월 20일 날 올라온 글이었죠. 김영선 후보가 그 당시에 공천을 받았을 때 그때 공천이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름을 했었다. 그때 공천은. 그래서 이 얘기를 갖고 대통령실은 지금 그때 공관위에 다 이름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뭘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 정도 해명밖에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천 개입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차 하나씩 따져보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녹취록 자체가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은 이른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특히 김건희 여사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라고 하는 전언에 불과했고 또는 김건희 여사의 나눈 카톡 메시지 정도였는데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로 직접 공관위가 들고 왔더니 라고 말하면서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다 들으신 상황이거든요.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기 앞서서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 나왔을 때 두 번 정도 만났다 이런 해명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선 이후에는 관계가 단절됐다 이런 해명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취임하기 바로 전날이 5월 9일에도 저런 통화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상 그동안 용산에서 했던 해명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거의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들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추가로 녹취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검증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공개가 될 텐데 그때마다 대통령실이 어떤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명들 이제 국민들께서 믿어주실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좋게 이야기해준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기억을 못할 정도였다면 그래도 좋게 이야기해줘야 했다면 그만큼 명태균 씨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작은 사안으로 아무렇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일단 이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 왜 기존에 했었던 얘기랑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조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 좋게 이야기한 것 경선 후 거리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제목으로 지금 기존의 해명이 뭐였었냐. 같이 보시죠. 경선 막바지쯤 국민의힘 정치인이 거리를 두라고 조언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대통령은 명시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라고 지난 8일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 기억합니다. 라고 문구를 붙이긴 붙였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김대변인님. 일단 말씀처럼 아니 그때 자꾸 얘기한 거가 다르면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실이나 얘기를 하는 이 해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의 문제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명태균과 언제 시점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실제로 연락이 된 적이 없다가 팩트이다라고 저는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저야 부모님과 일주일에 두세 번을 봅니다만 저희가 부모님한테 마지막 연락한 게 지난달입니까 지지난달입니까 를 해도 사람들이 기억에 착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사실상 당선인이었느냐 대통령이었느냐 이게 지금 불과한 한 달 남지색 거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억에 착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용산이 잘못한 것을 꼽는다라고 하면 대통령 기억에만 의존해서 이러한 해명들을 했다라는 것. 조금 더 진중하게 날짜들을 확인해 봤다라고 하면 이런 오해들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 굉장히 힘든 것은 명태균 씨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정친들이 없다 보니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내가 구속되면 다 까발릴 거야. 다 까발릴 거야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영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나는 공간위에 위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든 대통령이 된 이유든 만약에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캐릭터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휘둘릴 사람도 아니다. 이것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하나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궐선거에 김영선 의원과 그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김영선 의원이 62.74%로 압도적으로 지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다.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여성이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이러한 당내의 의견이 이미 모아진 상태였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조차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이것도 있고요. 조것도 있고요. 이래서 경쟁력이 실제 있어서 공천을 했고요. 쭉 말씀을 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하란 대로 할 사람이었냐는 얘기까지 쭉 나왔는데 관련해서 사실 실제로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어떤 공천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공천을 받았느냐 지금 목소리에 직접 등장하는 윤 대통령 말고 또 있죠. 명태균 씨입니다.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뭘 개입을 해. 당이 말이 많네 이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중간 내용이 없잖아요. 중간 내용이. 중간에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당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실제 이 녹취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한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 얘기는 결국은 당에서 말이 맞네 라고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뒷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럼 당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명태균 씨의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녹취로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런 녹취가 있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분명히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가 그리고 김영선을 해줘라 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은 본인의 육성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 얘기를 국민들이 다 들으신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는 말이 덧붙여졌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말을 한 것만으로도 공천 개입의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당에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공천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범죄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얘기가 명태균 씨의 얘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앞뒤에 녹취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의혹이 갈 만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 녹취 들어보고 오시죠.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장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장님이 이렇게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 한찌나 저거 한찌나 저거 한찌나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뵀지? 지 마누라한테 너만이야. 마누라가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끝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어?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예할 침입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 내가 전화 끊은 거야. 네. 녹취가 이거였었죠. 명태균, 윤 아내한테 됐지라고 말해. 김 여사 개입 정황 뒷받침.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민주당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김 대변인님. 김 여사 개입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이 앞선 거랑 두 가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짧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공직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당선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당원이면 어떤 누구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요. 앵커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강압이나 강압이 아니었다면 권위나 권력에 의한 강압이 아니었고 이 사람 어떠니 정도의 의견 개진이라고 하면 이것은 불법적 요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녹취 내용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와 제3자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야기해야지 맞다. 예를 들어 여기 앵커님이 계신데 앵커님과 전혀 사실관계가 없는. 우리가 어제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제가 만약에 친한 척을 하고 싶어서 여기 이제 패널 분께 내가 어제 앵커님하고 저녁 먹었잖아. 막 이런 녹취를 해놨어요. 그럼 이게 공개됐는데 실제로는 식사를 안 했는데 식사 한 개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왜 저런 녹취들을 들려주면서 제3자와 대화를 했느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느냐. 그럼 허풍을 떨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녹취 내용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허풍을 떨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로부터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 이 정도 대단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런 녹취를 짤막짤막 보여주면서 어떤 수준의 허풍도 떨 수 있는 사람이다. 저 내용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저것까지도 확인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명태균 씨의 발언들을 보면 발언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것 같아요. 본인의 영향력 안 닿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분 좀 봉천해 주세요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다 쳐보세요. 그럼 이건 나 때문에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했는데도 안 되면 이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치 브로커의 특성인데 이런 분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서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제3자의 대안은 이렇게까지 문제시 3일 단계조차도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말씀은 명태균 씨가 허장성세가 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뭘 얼마나 믿고 이 사람이 제3자한테 한 얘기를 하느냐 윤 대통령 혹은 김 여사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있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앞소리가 들었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명태균 씨가 자기 혼자서 제3자한테 한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취지세요. 장 변호사님. 만약에 저 말 한 번뿐이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명태균 씨가 그동안 공개했던 것 중에는 김건희 허사와 직접 나눈 메시지도 있었고요. 거기에도 우리 오빠 무식한 우리 오빠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오빠가 친오빠냐 윤석열 대통령이었냐를 두고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취임식 하루 전날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고 육성으로 그 녹취록 자체가 지금 국민들께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을 단순히 허풍쟁의 하나의 허풍으로만 치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기는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정말 이른바 정치 브로커의 허풍쟁이,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용산과 국민의힘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용산에서도 관련된 해명을 지금 내놓고는 있지만 이 해명 자체가 사실 계속 스텝이 꼬이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올 녹취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녹취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녹취록들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명태균 씨의 이야기들이 아무 근거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점은 저는 지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얘기니까 이거는 일단 차차고 좀 봐야 된다.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어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김 여사랑 같이 논의했었던 그런 텔레그램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느냐 전혀 아니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 앞서서 강혜경 씨죠. 이 해당 논란이 됐던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회계 책임자가 공개했었던 녹취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그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먼저 공개가 됐었던 겁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명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하되 네, 네, 자기 선물이래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내용을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때 시점이 그때가 언제였었느냐. 5월 2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은 아까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는 취임식 5월 10일 직전 날인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기 일주일 전에 5월 2일에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안 돼서 김 여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김 여사가 오빠 이거 왜? 이 전화 오게 만들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변인님. 약간 얘기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싶기도 해요. 이게 여기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선거에 후보가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고 속된 말로 악마랑이라도 손을 잡는다 그래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대선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분명히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역량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정말로 열심히 도왔다라는 가정 하에 제가 규정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과 17초를 통화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주셨던 분이다. 17초 통화한 게 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이유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다. 본인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본인 지금 감옥 가기 싫은 거 아닙니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감옥 간다고 하면 다 공개할 거야. 감옥 가기 싫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감옥을 가기 싫고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정말 힘이 있는 분들과 힘이 닿는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뒤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과도 지금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찌되었건 내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문자나 통화 내용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만 해도 수많은 분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정말 쌀을 톨 같은 도움을 받았어도 항상 이 은혜 평생 갖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정치인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연락 한 번 닿았다고 해서 봐라. 내가 지금 이런 사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이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떠드는 이유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과 친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조금만 안다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선상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무슨 선거 개입을 했다. 공천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억측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명태균 씨의 얘기가 허황됐는데 이게 그럴 정황이 다른 걸로 보여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냐는 얘기는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해서 이걸 전제로 놓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명태균 씨는 약간 말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얘기에 주변인들은 등장하는 다른 조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좀 알아봐야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전면 부인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준석 용산 날파라 변명 말미잘보다 못해 윤상현 당선인의 공천 자료 보고 있을 수 없어예요. 일단 이준석 대표 얘기는 잠깐 뒤에 좀 해보고요.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에서 공천 다 했잖아요라는 게 용산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 공관위에서 대통령한테 그걸 당선인한테도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윤상현 의원인데 억울한 모습이에요. 없어요. 왜요? 없어요. 100%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억울한 듯한 모습만 100%라는 표현도 사실 보통 정치인들이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긴 해요. 이걸 보면 그럼 진짜 보고 안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거든요. 글쎄요. 윤상현 의원은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통령의 육성에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의원의 저런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물론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서 보고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공관위에서 얘기가 흘러간 것 아니겠느냐라는 계속된 추측들이나 의혹들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에서 공관위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김경선 일을 해줘라고 말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자기는 100%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 모든 의혹들을 덮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육성 발언 자체가 너무나 큰 폭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윤상현 의원 말고 그럼 다른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비슷한 얘기가 사실 경향신문과의 윤 의원의 얘기 중에 살짝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해요. 혹시 그럼 공관위원장 말고 다른 보고 드릴 사람은 없어요? 공관위원장 말고 누가 더 보고 드립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있을 수도 있긴 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없어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예요. 일단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조연이 있죠. 또 다른 주변 인물 이준석 당시 대표입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준석 날파라 변명하나 말미잘보다 못한 대응.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로 이거보다 잘 대응할 거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후보 측 관계자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난 몰랐다. 그건 당신들이 해명해야 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김민수 대변인님. 나 아니에요. 윤상현 의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용산에서 이준석이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 건 당신들이 해명하세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셋 다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는 공관위에 위임했다라고 하는 게 팩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가 팩트일 것 같아요. 또 당시에 결제권자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럼 이 서류가 올라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결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여기에 굴하거나 여기에서 말을 쫓아가주거나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김영선 의원을 공천 줄 거였는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압력을 넣었다라는 제보라도 있었으면 공천을 틀었으면 틀었을 사람이지 그대로 줬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예의상 한 말이다. 도움을 줬으니 어쨌든 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 그럼 좋은 말을 해준 거다. 모두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로 너무나 가벼워졌구나. 가벼워졌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 한 명 정도의 말에도 대한민국이 민심이 이렇게 들썩거리는구나 하는 지점이 가슴 아픈 부분이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나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나 어떤 분도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지금 허황되게 거짓을 부풀리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 한 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부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 정말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나이가 송철호가 꼭 당선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까지 말했고요. 당시 대통령 청와대실에 7개 비서관들이 개입이 된 사건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조국이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개입의 의혹이 있다고 했던 건인데 두 분은 분명히 불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기소 의견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국 지금 전 장관이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구간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혹이 있지만 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불기소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교하고 여기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들을 지금 공천에 개입했다,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면태균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화통화 17초가 다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차피 공천 갈 사람이었어요. 여론조사도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이야기, 풍문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금 일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도 흥분할 일이 아니라 차분히 대응할 일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거 정도는 공천 개입이라고 볼 여지도 아니고 그냥 17초 통화한 브로커의 주장이다, 이런 취지예요. 글쎄요. 지금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법적으로 당선이신 분이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해명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녹취가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녹취가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나온 녹취에만 집중해서 이것만 가지고 해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정황이 있는 녹취가 나왔을 때는 사실 해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이 지금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같은 법 적용 문제로 세밀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처럼 민간인 신분이고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사람과 이런 긴밀한 통화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친해 보이는 이런 통화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으실 충격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법적 검토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왜 분노하시는지 그 지점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는 듭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게 법적으로라는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한 건지 그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법적으로는입니다. 기사 볼까요?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언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그때 취임하기, 취임식이 있기 전날이죠. 5월 9일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었었는데 이게 여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권성동 의원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얘기한 거는 1호 당원으로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고 무슨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선자든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법리적 다툼으로 이 문제를 빠져나려고 한 시도는 적절하지도 않고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곧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은 아니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때 당원 입장에 당선인이었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입장에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청취적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언제고 중요하지 않아요. 당선인이든 재임시든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도 더 드러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추가 폭로 예고한 야 공천 개입 입증 녹취 상당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김민수 대변인. 지금 이게 사실 저희는 법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안 중요해요. 우리 더 있거든요. 재임 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아주 폭발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성격 급해요. 빨리빨리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설픈 추가 폭로를 했는데 지금 이 정도 강도이거나 지금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그리고 지금 이게 단지 선전선동 수준이라고 하면 이거 대례 역풍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들이 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국민들 당연히 심리하시고 그리고 불쾌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날이에요. 민간인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당시에 선거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 통화를 했었을 겁니다. 받아줬을 거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감사 전화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대통령의 흠을 잡고 발목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정치인,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본인 선거 도와주신 분들 전화 오면 안 받고 이거 무시하고 그냥 안 받는 분들 있습니까? 이분들 욕먹어서 다음 선거 못 치러요. 그러면 이러한 정말 사사건, 짧은 통화까지도 다 시비를 건다고 하면 대통령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판단해달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있었으면, 진짜 큰 건이 있었으면 그것부터 내밀지. 왜 이 작은 건부터 내미는 겁니까? 그럼 별거 아닌... 대학 시리즈도 아니고요. 네, 그 말씀을 지금... 뭐가 정말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급해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 1심 판결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깔짝깔짝 해가지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국민들 선전선동하지 말고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게 위법이라면 섭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해라, 뭐든 간에. 이렇게 선전선동하지 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깔짝깔짝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조금조금 이렇게 있으면 먼저 내지 왜?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추가 녹취가 상당량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 녹취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엄정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녹취의 파급력 자체가 어제 공개된 것만 해도 정말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무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정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검증할 필요가 당 내에서는 있었고요. 그런 검증에는 분명히 시간들이 걸린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녹취가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파급력 있는 녹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는 앞으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또는 선거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긴 합니다. 5월 9일은 민간인이었지만 5월 10일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됐고 그날 공천 개입의 효과가 완성됐으니까 행동,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견해에 의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5월 9일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성립된다라는 견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의혹들 중에 핵심 쟁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받고 그것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준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핵심 본질적인 의혹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 요계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말씀이 이게 당시 신분에 따라서 법적 요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되려면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법적인 증거 효력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 기사가 동화 2면 같이 좀 볼까요? 동화 2면에 이 얘기가 나와요. 명시 윤 통화 녹음 들려줄 때 제보자가 다시 녹음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장 변호사님 이게 통화한 당사자들끼리의 녹취는 당사자면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이긴 한데 통화 녹음을 들려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걸 녹음을 하면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신비밀 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했을 때는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실시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종료가 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했을 때는 통신비밀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5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서도 사실 명태균 씨가 유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이미 한 달 전쯤에 종료된 대화였고 그것을 지인들에게 틀어서 들려두던 중에 이것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자면 사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실시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 법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김대변인님. 지금 말씀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충분히 있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증거가 될지 안 될지 이건 판례를 보면 판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증거가 된다 손치더라도요. 제가 앞으로 민주당이 공개할 게 추가적으로 남았다고 하면 제 판단에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만 또 명태균 씨가 제3자화하는 대화의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돼요. 민주당 지금 대선 당시에 김만배 인터뷰 조작 사건이 있었죠. 없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짜로 짜고 인터뷰했던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게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조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집어넣을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냐면요. 조은희 씨도 자기가 본인이 개입해서 공천을 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거기 후보가 정말 쟁쟁한 후보 5명에서 엄청난 경선을 했던 지역인 건 알고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도요. 하물며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5% 감점까지 받았어요. 여기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5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피튀기게 경선했었는데 본인이 공천을 줬다고 제3자와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띄우기 위해서 제3자들에게 나를 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명태균 씨와 제3자의 녹취를 근거로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건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화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믿을 수 없다는 증거가 여러 여러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 계속 민주당은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맞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 공개가 됐고 야당에서 공개를 하고 여당에서는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얘기가 아마도 추측한데 오늘 뭐가 있느냐. 오늘 국회에서 아직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았죠. 운영위가 있습니다. 운영위가 어디를 하는 거냐.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강혜경 씨가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번질까도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짚어보죠. 다음 기사. 이거 보겠습니다. 한, 윤명 통화 공개 입장 표명 안 해. 친윤 탄핵 사유 안 돼. 지금 이 국민의힘이 친윤, 친한으로 살짝 나누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입장이 뭡니까? 한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노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 대표 어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가 지금 지났죠. 하루가 지나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오늘은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도 또 다른 이번 사건이 얼마나 논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